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원 이렇게 사람이 속이 좁아서 어떻게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뜨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이 자신이 지방으로 손수 좌천시킨 인사발령을 낼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등의 전출신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검찰청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출신고를 받지 않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실시한 차장 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들의 인사일자는 오는 2월 3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1,2,3,4 차장을 비롯해서 이번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련난 정권수사 관련 검사들은 1월 3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신임 이승윤 지검장에게 전출신고를 마치고 11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을 미뤄보면 검찰총장 신고 이후에 법무부 장관에게 전출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전출신고를 생략하겠다 이렇게 1선 검찰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2월 3일 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검사들의 전입신고는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대부분 청와대발 비리수사를 하느라고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좀 속이 쓰리고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되고 빈말이라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쏘갈머리가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상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기준으로 보면 연령이나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면 한참 아래인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쏘갈머리가 좁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 정도 포용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결국 차장 검사들은 한심한 장관이라고 나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 집 우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침을 뱉지만 또 돌아서면 그 집에 우물을 마시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세상 앞일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을 지고 있다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면 그때 전출 신고를 받지 않았던 차장 검사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가 지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세상이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특히 차장 검사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직무에 나라가 명하는 바에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직인 임무와 사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정이란 것도 본인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자기가 잘랐으니까 올바르지 못한 이유로 의식할 것이고 불편할 것이고 양심이 많이 찔리겠죠 그러나 그런 감정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옳지 못한 일을 하냐 하기에 조국 같은 범죄자도 장관이 되었으니까 조국에 비해 더 낫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다음 질문은 까칠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집니다 정말 얼굴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시종일관 경직된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엄격함을 넘어서 까칠함에다가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고집스러움과 결기를 물씬 풍기는 모습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추미애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청와대 관계가 원만치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16일 날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장관의 석연친 않은 이유로 5월 11일 만남이 불발돼서 다시 5월 16일 날 방문을 합니다 재방문 시의 추미애 장관은 5월 11일 날 물 먹은 것이 좀 미안했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우를 따돌린 시킨 쏙 좁은 누님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설적 던집니다 그냥 쏙 좁은 누님 쏙 좁은 법무부 장관인거지 5월 16일 날 방문길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꾀를 한 가지 냅니다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사서 추미애 대표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즈데이 5월 14일도 지났는데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비서실장이 된 임종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미는 제가 샀지만 대통령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대통령 마음입니다 뭡니까 당과 청이 관계 안 좋으니까 좀 잘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겠죠 까칠함을 나타내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은 또 큰 공을 하나 세운 게 있죠 그것도 까칠함 때문에 생긴 겁니다 원인은 포털 댓글 주범이었던 일명 드루킹 김동은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하모임 경공모가 야당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편도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 편 가운데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인물이 추미애 다음에 이재명 다음에 최재선 이 순서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루킹은 이런 댓글을 가지고 막 공격을 했죠 추미애가 아무리 변명해도 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대던 사람이다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이다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보다도 자기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추미애 대표가 대표인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드루킹 사건을 경찰 조사로 넘기게 됩니다 4월 16일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회의를 열고 이 장소에서 추미애 대표는 바로 드루킹 사건을 경찰 수사에 넘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역설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을 주게 되죠 까칠함이 나은 성과입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에 드러난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수사당하고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작 세력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유령 출판사 출처는 물론이고 함께 참여한 세력에 대해 엄정수사를 바란다 드루킹 사건의 계기로 마침 물을 만난 듯한 야당의 저질 공시회가 우려스럽다 김경수 위원이 연루되었다는 정권의 책임을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 공시에 강력 대응할 것이다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와 외국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가 해당하는 김경수 관련된 드루킹 사건은 야당의 고발 고소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까칠한 추미애는 결국 자충수와 자책골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드루킹이 결국은 민주당 당원이었던 셈이죠 민주당 사람들이 크게 당황했은 것은 물론입니다 신문 세력이 갖고 있던 중요한 카드 가운데 하는 대선 주자 카드인 바로 김경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누가 제공했느냐 바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가 제공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추미애의 성향을 미뤄볼 때 계속되는 대검찰 강공책을 보면서 그가 의도하지 않은 자책골을 또 한 번 크게 터뜨리지 않을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책골을 그가 터뜨리게 될 것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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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